안녕하세요. 저희는 뽀뽀 차이니스, 저는 뽀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정론과 대피할 때 고생 많이 했어요. 우리 지금은 정론 대피 초의 경영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화 없이 두 분 들어보세요. 하나하나 맞압을 우리의 마음을 감사드리기 때문에 내가 뺨을 뺨을 가야할 때 내가 말해, 나는 엄마가 안 나 그리고 홍진宝을 받았고 당신이 심심치다 다가야 일찍을 못하고 아직도 못 읽는 책을 읽는 essai 난 편하지 물론 현실은 안arna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말했다 내 책을 다가야한다 내가 모자를 이용할 때 내가 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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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목소리로 한 번 읽을게요 빈칸에 어떤 타노인지 좀 생각해보세요 제 목소리로 한 번 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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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편이 viv bullied고 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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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g米 Eri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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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good word 예, 매이什么文化 나는 나올 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아무런 학시도 없어요. 추라이 여기 추라는 나오다 사회에 진출하다는 뜻이고요. 매여 두고 수 매여 두고 수 책을 읽어본 적도 없다는 뜻이 있지만 매여 두고 수는 주로 학교 다녀본 적이 없다 학교 제대로 안 다녔어요는 뜻이요. 매이什么文化 매이什么文化 여기文化는 문화 아니고 학시 치시는듯이요 매이文化 얘기할 때는 치시 없다는 뜻이요. 지회다 반 지회다 반 싸움과 통풀만 할 줄 알아요. 다 싸움 반 반跟도 통풀 而且 그리고 진정 형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. 현장 남에게 역을 어떻게 먹으냐면 개인마 남에게 역을 먹다 바와 조종 빠다이도 마 주 랄라 바와 조종 빠다이도 마 주 랄라 그들은 우리 조상 8대까지도 역을 했거든요 중국사람들은 가문을 매우 중시해요 목숨으로 가문의 중로를 지킬 수 있는 정도를 중시합니다 나는 나무 칼을 들고 달려 들어 감동을 찍으려고 했어요 충 진 취, 충 진 취, 띄어 들어간다 칸, 칸, 찍다 나는 나를 욕해도 되지만 우리 어머니에게는 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엔 홍 진 봉가 나를 잡아서 너 미쳤어? 라고 얘기했어요 잡다 홍 진 봉과 정롱은 사실 관계 너무 좋아요 여기서 홍 진 봉, 정롱도 도와주는 거예요 랜, 랜, 참아 랜는 참다는데 시에요, 참아 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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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 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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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 른 언어는 지식 아니고 홀령입니다.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면 꼭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 마치겠습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